키덜트쇼의 간판! 이제 간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재룡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다 블릭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재룡입니다. 오늘의 용자재룡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자재룡!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형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분 뭐 비디오 가기 잘 되고 있나요? 잘 힘들죠. 요새 힘들어요. 요새 힘들어요? 예 우리 얄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얄리의 아재 비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초호화 게스트분들과 함께 오늘 1시간 반 동안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조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요거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혜택과 이벤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알림받기 천원 할인 쿠폰 있고요. 또 첫 구매 5% 장바구니 할인 쿠폰 역시나 있습니다.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다가는 GX파츠 구매자 가운데 5분 추첨해서 코토부키아 공식몰 3만원 쿠폰 드릴 거고요. 전체 구매자 가운데 5분 코토부키아 공식몰 만원 할인 쿠폰 드리고요. 그리고 퀴즈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3개의 퀴즈가 있거든요. 형님 첫 번째 퀴즈 맞추면 어떤 거 드립니까? 이야 롱맨 엑스 와 너무 좋아. 그럼 두 번째 퀴즈 자 이제 화면이 바뀔 텐데 요겁니다. 와 롱맨 엑스 프리미엄 차지샷 세 번째 퀴즈도 있어요. 세 번째 퀴즈 맞추시면 이거 됩니다. 아르시아를 주네요. 형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죠? 신년이 되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전이어야 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토부키아 공식몰에서 1월 20일 오후 8시부터 1월 28일 자정까지 프라모델과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공식몰 신년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형님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70%인데요 최대. 그러니까요. 평소보다 훨씬 싸게.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도 득템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전술의 용자 다가니입니다. 아 지금 더워 죽겠어요. 네. 왜 화끈한 줄 알아요? 왜요? 다가니 용자 우리 다가니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야구 잠바 저도 그래서 야구 잠바 입고 나왔거든요. 솔직히 너무 더워요. 사실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특전까지 전부 다 누려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P650 다가니 GX 파츠 소개를 해드렸고요. KP570 다가니X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전이 있어요 형님. 여기도 아클 프린트 플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아 이래서 특전으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 할인. 그래서 8만 천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알고 사면 훨씬 더 그 가치가 또 깊이 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다양한 또 다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다다다다다 다간은 정말로 오랫동안 키덜트 쇼에 많이 출연했던 맞아요. 두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용사 다간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다시 한번 좀 듣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형님? 두 분 다 드려도 되겠죠? 아 좋습니다. 저는 재룡님한테 한번. 재룡님 드리겠습니다. 전설의 용자 다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제 저희 어릴 적에 우리 어릴 적에 90년대생 아이들에게 정말 정말 뭐랄까 열화 같은 인기를 받았던 그런 로봇 애니메이션이고 무엇보다 그 못 구해서 안달이었던 그런 로봇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추억의 로봇이고 그리고 그 용자 시리즈 내에서도 그 입지가 지구의 용자라는 것 때문에 그 전설의 힘 지구가 발휘하는 전설의 힘이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뭔가 자연과 동물과 막 이런 걸 조명을 많이 해줬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용자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좀 더 자연을 많이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역시 관찰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멋있는 로봇이다. 간단하게 봤습니다. 근데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기체가 나오는지 이번엔 얄리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이 다간은 아까 재룡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0, 90년대생들에게는 진짜 완전 전설의 레전드 작품이거든요. 근데 아까 채팅창에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전설의 용사 이게 국내에서는 전설의 용사였고 원래는 용자입니다. 용자 시리즈니까. 그래서 다양한 로봇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간, 그리고 카오, 랜드팀, 랜드바이슨, 스카이세이버, 페가수스 세이버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는데 저는 믿습니다. 고토부키야에서 전부 다 나와준 것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얄리님이 이제 소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재룡님하고 얄리님이 얘기하면 다음에 나오긴 나오는 것 되더라고 약간 증권사 찌라시처럼 이분들이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니까 증권사 찌라시 그게 되나봐 이분들의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형님 또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근데 진짜 뭐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 동안 진짜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재룡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용자 시리즈가 뭔가 90년대를 대표하는 로봇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90년대 거의 10년 가까이를 내리 계속 방영을 했었던 1년에 하나씩 계속 시리즈가 바뀌어 가면서 방영을 했었던 그리고 항상 뭔가 새로운 컨셉 새로운 로봇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어린 시절을 낳았던 우리에게는 계속 그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뭔가 새로운 로봇 애니메이션이 나와도 어? 전에 용자 뭐랑 뭐 뭐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항상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구나. 거의 인생작이니까 맞아요. 그냥 후속작이 나오든 어떤 작품이 나오든 기준점이 될 정도로 그냥 뭐 바이블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로봇이다. 이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댓글에 네. 대부분 이제 근본이다. 결국엔 또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이다. 근간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이게 왜 근간이다. 근본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방영된 이제 용자 시리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방송사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설 명절에 네. 예고도 없이 1, 2, 3편을 먼저 방영을 해요. 애들이 이제 오 저거 뭐지? 처음 보고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다음에 하겠지 했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추석 연휴에 5, 6, 그러니까 4, 5, 6편을 또 다시 방영을 해 줘요. 이게 애들이 이제 이제 안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많이 각인이 됐던 작품이다 보니까 근본이다. 근간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잘못했네. 야 이것들아 내가 틀어줄 때 그냥 봐. 이거네. 옛날엔 그랬잖아.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잖아. 아 그럼요. 근데 그 후속편을 보려면 또 우리가 다음 명절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더 간절했고 아 그럼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방송 애니메이션 볼 때마다 더 재밌게 봤던 그 작품이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저는 저는 사실 예. 따로 있어요? 예. 그레이트다가 변신할 때 변신할 때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로 어 예. 로봇 변신물 중에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 자체가 한때 그런 얘기가 나돌았었어요. 그레이트다간 GX가 합체를 한 번 하면은 천재지면이 일어난다. 아 팔 한 번 껴주면 천둥 번개가 치고 응응. 다리 한 번 껴주면 파도가 치고 아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변신 전에 그 대사 문헨다 어 문염이다? 네 문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칼로 딱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지구의 전설의 힘이 딱 발휘가 되면서 그때 합체를 하는데 우와 첫 합체 에피소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전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제 아프리카 땅이 갈라지는 걸 다간이 막을 때 아 그때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그레이트 합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 뭔가 그 빌드업 그러니까 다간이 한창 핀치에 몰렸을 때 가장 힘들 때 갑자기 전설의 힘이 발휘되면서 합체를 하는 그 모습 아무래도 가장 좀 크게 기억에 남는 부분 저도 그렇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안 위험할 때 어 마지막까지 변신을 하진 않아요 아 그럼요 하하하하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그렇지 마지막에 제일 크게 변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보는 사람도 쫀듯쫀듯 쫀듯 쫄리다가 쫄리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로봇이 아닌가 마무리가 참 아니 아니 왜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댓글로는 그 비즈가 아주 웅장했다 너무 멋졌다 또 이런 글들도 올려주시네요 이게 다간이 각 로봇 기체들마다 테마가 다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테마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레이트 다간으로 합체할 때 웅장한 그 BGM이 나와요 그럼 거의 대부분 지금 오늘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익숙하게 알고 지금도 여전히 운전하면서 유튜브로 듣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어릴 때는 짱가 이런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아마 그 교련 과목을 들으셨을 세대이지 않나 저 교련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고세대분인데도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저희 키덜투쇼를 봐주고 계신다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다간X 본체는 따로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재판 예약 들어가는 게 다간X 본체고요 그리고 다간&GX 파츠를 구매하셔야 그 다간X에 파츠를 붙여서 그레이트 합체가 되는 거예요 두 제품을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극중의 어떤 비율, 느낌과 실제 이 제품이 두 분 어떠세요?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짜 매번 코토부키와 용자 프라모델 볼 때마다 느끼지만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방향 전에 설정화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기본 되는 베이스, 이미지 그거랑 한 90% 이상 흡사해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 애니메이션 느낌 첨가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이긴 한데 좋아요 그래서 두 분은 모신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로봇들이 그레이트 합체를 하잖아요 딱 보면 뭔가 되게 많은 파츠들이 붙어있는데 실제로 이 상태에서 전투를 하면은 작화 자체가 되게 간소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약간 단촐해진다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을 많이 한 상태에서 나온 프라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90%가 아니라 한 200% 재현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의 훌륭한 퀄리티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다간이 변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포션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러브캔디님 아 지금 댓글에 또 그렇게 올리셨어요? 한번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좋네 이렇게 또 소통하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해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라모델이 유독 제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딱 다간 엑스부터 코토부키아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의 프레임들 관절 같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포즈들 예를 들면은 다간 같은 경우는 합체 후에 땅에 무릎 꿇기로 슬라이드를 해요 쫙 하고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그 포즈가 재현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속에 다양한 포즈들을 위해서 어깨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도 신경 되게 많이 쓰였거든요 특히나 다간부터는 업그레이드되면서 파츠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서 훨씬 더 포즈 취하기가 수월해져요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다간이 지금 재발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고 지금 재발매가 되는 겁니까? 거의 1에서 2년, 2년쯤인가? 2년 전에 2년쯤 전에 이게, 이게 그레이트 아니 이게 GX 파츠가 이게 너무 반가운 게 뭐냐면은 이거 첫 발매, 상품화 첫 발표 발표가 2022년 5월이었어요 해수로만 2년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라서 그만큼 반가운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가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또 부속 파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방송 끝나면 할인이 이제 끝나냐고 아! 방송에서 하시는 게 제일 큰 혜택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저는 다른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 발칸이랑 캐논 아까 전에 형탁이 형도 말씀을 하시는 게 단순히 발칸이랑 캐논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빵 바지죠 건빵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카홍의 다리 부분 연결부가 열리면서 이 무기들을 이거 열려요? 네 열려서 거기다 수납할 수 있게 프로포션이 재현이 되어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정확히는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이에 프레임들을 끼워서 수납하는 걸 벌리고 벌어진 거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 파츠가 들어있어요 아 굉장히 마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다 넣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표징도 되고 네 맞아요 그동안 닭 안에서는 안 되던 거예요 로봇컵처럼 옆에서 나오거든요 로봇컵 실제로 저희 방송 스튜디오 딱 들어와서 이 제품을 보시고 형님이 이 파츠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파츠 뭐야 무기가 있냐 제일 먼저 물어봤는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또 화면에 담긴 것처럼 이 부속 파츠들이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너무 더우시면 네 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또 스타일을 고소하는 네 저는 원래 다 이렇게 좀 탈의하고 자는 스타일 일단은 잊고 있겠습니다 갑자기 본인 주무실 때 상태를 말씀하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부 다 나눠봤고요 또 뒤 이어서 그 외에도 또 많은 이야기들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또 뭐 궁금한 것들 있으실까요 그러니까요 이 도색에 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눈앞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다가니 도색이 된 것과 안 된 것을 보고 있는데 색분할이 거의 진짜 조립만 하셔도 거의 그대로 재현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작은 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무기의 장식 같은 부분들만 빼고는 본체 같은 경우는 진짜 먹섭만 해도 될 정도로 분할이 아주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이마라든가 눈 같은 경우는 도색 파츠로 들어가요 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도색 따로 안 하셔도 별 찾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도색을 안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옆에 깨 이제 도색을 한 겁니다 오 차이점을 이렇게 싹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한 번만 도색한 거 비춰주시면 네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오 그러니까 애당초 도색 여부와 상관없이 네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제품이라는 것을 색보랄을 굉장히 잘 해놨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 디스플레이 혹시 가능합니까? 요 뒤에 보면은 쥐버드라고 있습니다 네 파웅 무기에 꼽는 그 독수리 모양이 새해가 있는데 요것만 따로 똑 떼가지고 어 돌려서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맞다 뒷모습을 안 보여줘 네 뒷모습을 싹 돌려서 뒤에가 되게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요것만 또 따로 별도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코어 메카를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이거 앞쪽에 다간 코어 메카인 다간입니다 네 어 지금 무기를 안 들고 있는 게 도색된 거고요 무기를 들고 있는 게 도색이 안 된 아 도색이 아 도색 안 하고 있잖아 정말 조림만 한 거 무기를 안 들고 있는 게 도색된 겁니다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는 다간 총 같은 경우도 손잡이까지는 손이랑 일체형인데 이 바디 부분 총 몸 부분이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파란색으로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분할은 좀 되어 있는 형태고 예 그리고 어깨랑 다리는 기본적으로 다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색깔 지연도 꽤나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슴 쪽만 조금 이제 색깔이 조금 부족한 느낌? 아 가슴 쪽만? 네 거기만 부분 도색 조금만 해줘도 충분한 그런 형태 그리고 얼굴은 눈까지는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작은 부분이라 가지고 되게 힘들었다고 하신다고 아 아 눈이 따로 도색 파츠가 들어가는데 아 그러면은 지금 얄린 님은 이 다간엑스 코트 오브 키아의 다간엑스 어떤 점이 좀 매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 다간 자체가 일단 매력적인 프랜차이즈가 분명한 건 맞아요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그런 이제 용자 시리즈이기도 한데 이 코트 오브 키아는 코트 오브 키아만의 약간 스타일리시하다고 해야 되나 좀 작 프로포션이 굉장히 애니메이션 아까 재룡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화면을 그대로 재현이 가능한 가동률을 갖고 있어요 다른 프랜차이즈들과 완전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코트 오브 키아만의 매력이 아닌가 이번에 나온 신상이지 않습니까? 항상 프라우델은 신상을 사줘야 되는 게 옛날 거는 옛날 거대로 매력이 있긴 하지만 최신은 최신 금형만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릅니다 확실히 모든 로보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변신이 들어가지면 약간 이제 모양이 좀 안 이뻐지고 변신이 그 변신을 하는 건데도 변신을 안 하게 만들면 프로포션을 굉장히 멋지게 해가지고 예 저 애니랑 거의 똑같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점을 좀 궁금해 하실까요? 조립이 조금 더 쉬워지고 가동 범위도 향상됐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인데 그 다간 X가 되면서 아까 관절들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했던 게 네 원래 이전에 용자 프라 모델은 고관절의 축이 고정이었어요 그냥 축이 고정돼서 회전을 했다면 이번엔 밑으로 뺄 수 있게 돼가지고 오히려 다리를 더 앞으로 많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겠네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게 돼서 무릎 꿇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좀 다리를 벌리고 있는 액션도 훨씬 더 멋지게 길쭉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게 다간부터입니다 아 다간부터구나 재료님 저기 계속 질문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다간매그넘이 일체형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봐주시겠어요? 이거 이거입니다 지금 손부터 손잡이까지는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에 파란 색깔로 총심 부분은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액션 취할 때는 양손에 손잡이 손이 다 있기 때문에 포지 취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한 대로 위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멋있다 네 프로포션이 진짜 잘 나오긴 했다 아 그냥 세워만 놔도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간매그넘이 일체형인가요? 라는 질문 방금 보여드린 일체형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제품 이야기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반겨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십니다 코토부키아 기획 담당 치마 쇼웨이상 모시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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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 환영합니다 우리 또 재룡님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통역 부탁드리겠고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토부키아 프로모델 기획 담당의 치마 쇼웨이입니다 고맙습니다 고토부키아 프로모델 기획 담당의 치마 쇼웨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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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일 JPT를 보는데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아시타 어 일본어 테스트가 수행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왜이래? 어쩌라고라고 생각하시네요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어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셨으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만한 거 한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간 GX 파츠가 드디어 예약을 시작했는데요 다간 GX 파츠의 눈여겨볼 점은 무엇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간 GX 파츠가 요약을 시작했는데요 다간 GX 파츠의 눈여겨볼 점은 무엇이 있나요? 그렇군요 이 작은 사이즈의 다간 GX 파츠와 그레이트 다간 GX 파츠의 눈여겨볼 점은 각각 부속이 있긴 한데 가동과 프로포션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간과 그레이트 파츠 전부 다 여러가지 무장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포션 덕분에 다양한 액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형태와 컬러링 그것이 좀 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듣기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을 앞두고 예습하는 느낌으로 리스닝 공부를 하고 계신 심영탁 형님입니다 저희 댓글창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저희가 나중에 Q&A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올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준비된 질문을 다 드리고 나서 Q&A 시간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 반영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입니다 Q&A 시간 OK Q&A 항상 진전으로 볼 조인트에 관츠를 묶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플렉슘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포즈들이 있습니다. GX의 포즈들도 가슴 날개에도 볼 조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레이트에 어깨에 미사일이라든가 가슴에 사자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가슴 날개 부분에도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 어깨에 미사일도 관절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도 여러가지 필살기 포즈들을 그대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미사일 올라가게 만들어놨구나. 그럼 얄리님도 한번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해도 괜찮은데요. 네네네. 그 다간에서 파츠 기획 중에 원래 다간을 좋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 다간을 만들면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힘든 일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간 & GX 파츠の企画中に 思い出があるエピソードとかありますか? 아, 아니다. 아니다. 例えば 다간 GXって 今回この 유샷シリーズ ことぶき屋の 유샷シリーズは 아えて 合体変形っていうのは オミットしてるんですけど その分プロポーションとか 稼働に専念してるんですけど ただやっぱり 合体前の そのガオンの状態 いわゆる 打眼Xとガオンが合体したんだよっていうところを どっかに表現したかったので ガオンの衣装をどこかに入れたいんですって 原型師さんに相談したんですね 入れられないですかって そしたら もう入ってますと もう既に入ってますよと言われて 例えばこの GXの このミサイルポットになってる ここってもともと ガオンの腕になってた部分なんで ここにガオンの腕のディテールが入ってたりとか あとこのミサイルポットの中なんですけど この中に 実は ガオンが使ってた武器の トマホークのディテールが中に入ってます これ今見えないんで ほぼほぼ本当に意味があんまりないんですけど こだわりですねこれは 그래서 グレイトパーツを 만들 때 아무래도 가운데 들어가는 メーカーに 打眼Xは 그리고 그 겉に合体하는 ガオンが 있으니까 이 둘이 합체했다는 걸 좀 더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원형사 분에게 상담을 드렸더니 이미 들어가 있어요 라는 답변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깨 미사일 부분은 가온의 팔 부분인데 가온 팔 특유의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가 있다던가 미사일이 가온의 어깨인데 그 안에 이제 가온이 사용하던 토마호크의 디테일 조립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유저분들이 조립하시는 분들 팬분들이 좋아하실 조립하다가 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웃을만한 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 질문은 형 왜요? 왜 큰일 났어? 하나도 안 들려요 큰일났네 JPT 큰일났네 내일 내일 있을 일본어 회화 시험에 대한 걱정이 지금 앞서는 형탁이 형님 이 질문을 형님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세븐체인저와 방간이의 개발 중인 용자 치가흐 용자 시리즈가 무엇이 있는지 왜? 예 지금 세븐체인저와 방간이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외에 있는 유저들이 지금 공개 중인가요? 당연히 공개 중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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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가사스 세이버는 랜드바이슨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페가사스 세이버는 랜드바이슨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페가사스 세이버는 랜드바이슨도 지금 현재 하고 싶긴 합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가사스 세이버를 많이 하고 싶어서 아르카나리아는 다른 타이틀입니다. 켄타우로스의 형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페가사스 세이버는 랜드바이슨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르카나디아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켄타우로스 형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말, 다리, 내게, 성체, 사람 이걸로 켄타우로스 형태를 연습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없이는 않습니다. 얄리님이 궁금하신 게 있을까 봐요. 세븐 체인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세븐 체인저가 어느정도 진척을 이루고 있는지 지금 현재 포토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에 세븐 체인저의商品가 발표가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기획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세븐 체인저는 지금造形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븐 체인저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원형 쪽이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오긴 한다는 거 정확하게 최근에는 여러 제조사에서 용자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토부키아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세븐 체인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코토부키아의 매력은 어떤가요? 네. 코토부키아의 매력은 어떤가요? 저는 각각과 변경을 좋아해요. 저는 각각과 변경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각각과 변경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니메에서 봤을 때 만 만한 프로포션의 영향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영향으로 봤을 때 영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영향으로 봤을 때 영향으로 봤을 때 영향으로 봤을 때 영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에어스 바스터, 샌더 флэш, 다가안, 다가안 브레이드 등으로 좋은 것들을 잘 보셨하고 잘하는 것들을 잘 보셨하게 그리고 GX GVERD 잘 보셨던 것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나가 떨어졌지만 G-BOD를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은 유명한 부분입니다 유명한 부분은 유명한 부분으로 합체가 빠져있는 만큼 프로포션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제품을 갖고 싶었는데 그런 점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좀 더 저런 G-BOD가 분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 또 하나 궁금한게 있다면 치바시는 롱맨 시리즈도 담당하고 계신데 롱맨을 하세요? 실제로 하시는지 롱맨 게임플레이 전부 하셨대요 전부 하셨대요 근데 현재 예약 중으로 롱맨X 파이콘 아머 눈여겨볼 점은 무엇인지 여쭤봐주세요 롱맨X 파이콘 아머 최근에 요약을 시작한 파이콘 아머 뭐지 파이콘 아머 네 이건 지금 여기 있는 게 수그미를 組んだ게 테스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테스트샷 조립만한 거고요 이건 이게 파이콘 아머 複雑한 파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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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니퍼만 있으면 게임에서 파이콘 아머 파이콘 아머 파이콘 아머 굉장히 복잡한 색도 파츠로 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퍼만 있으면 이쁘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난 게임보이로 아직도 롱맨 하거든 게임보이로 롱맨 롱맨 진짜 좋아 호수기 실제로 형택이 형님은 일본에 가시면 예전 게임팩들을 중고거래로 싸게 많이 구매해 오는 게 일본 방문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아키아바라 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로컬들만 가면 지방 쪽으로 가야죠 아 이건 또 방송에서 공개는 안 해 주십니다 왜냐면 또 공개가 되면 안돼요 알토랑 같은 것들이 다른 분들이 또 체가실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또 구매를 하시네요 형택이 형님이고 얄리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코토부키아만의 롱맨 이것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 그게 궁금해요 코토부키아의 롱맨 시리즈 의 魅력은? そうですね 魅력은 동일한 사이즈 X1 から 전부 아르바이트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소환할 수 있는 0 지금 액셀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많이 나오고 또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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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약으로 해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엑스 아머들을 한꺼번에 나열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좀 집착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파츠의 접합선 파츠가 결합되었을 때 그 선이 앞에 잘 나오지 않게끔 일부러 좀 분할 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서 예를 들어 저 이제 부리 같은 부분이나 날개 같은 부분에 접합선들을 최대한 앞부분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고 있는 게 현재 개인적으로 좀 이제 고집하고 계신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깔끔하게 보여야 되거든 맞아요. 앞에서 봤을 때만큼은 적어도 형님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얘에도 담당하고 있는 아르카나디아 시리즈에서 2월에 엘레나가 발매 예정인데 향후에 전개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이건. 아르카나디아 시리즈에서 2월에 발표한 아르카나디아 시리즈에서 2월에 발표하는 아르카나디아 시리즈에서 2월에 반응을 하여 아르카나디아 시리즈에서 2월에 발표한 아르카나디아 시리즈에서 20cm 정도 정도 기타스트로만 나와있는 캐릭터가 20종 정도 1월 31일에 코토부키아의 공식방송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캐릭터의 보이스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말에 코토부키아 공식방송에서 이후의 캐릭터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보이스까지도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어렵게 쇼에이상을 모셨으니까 궁금한 거 실시간으로 댓글 보이는 대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봤던 도색 안한사자머리 보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색 안한사자머리 안한사자머리가 이렇게 앞쪽에 있으니까 혹시나 카메라 감독이 준비되시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세븐체인저 진행상황 아까 저희가 답변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살짝 늦어지는 중이라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잠바 어디서 샀냐고요? 얄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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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바 어디서 사셨어요? 중국 제작 아니에요? 국내에서 용자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의 활동하시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제작한 거라서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가운은 계획이 없냐고 가운은 계획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원한다면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데요 아이고야 오늘 또 아시아국 2번째 경기 중인데 이거 끝나고 저희 또 보려고 했는데 스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 가오가이가 안에 골디 안에 포함이냐고 아 스타 가오가이가 안에 골디온 함머가 골디가 골디는 다른 것 같네요 골디는 다른 것 같네요 골디는 별개기 때문에 스타 가오가이가 안에는 안 들어 있을 것 같네요 되게 귀엽던데 그렇죠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솔직히 이게 너무 귀엽더라 어 그러네 너무 귀여워요 형님 혹시 채팅창 보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혹시 변형 합체로 구현할 이거 되게 중요하다 변신하면서 합체할 수 있는 그런 걸 구현할 생각은 없는지 아 유샤 시리즈 프라모델 후에도 이렇게 정연이에게가 정 without п 그래서 한국의 로봇을 구매했어요. 너무 좋아해요. 지금 채팅창에 노답이글스님이 도배 수준으로 듀쿠파이어 만들어주세요 듀쿠파이어 만들어주세요 듀쿠파이어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해봅시다 하면서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상품화는 빨라지는거기 때문에 간파레 노답이글스님 답변 드렸습니다 이제 채팅 안 남기셔도 될거 같습니다 힘드시니까 얄리님도 혹시 채팅창 보면서 그레이트다간 전설의 마지막 씬에서 나오는 황금색으로 꾸며진 다간 포즈가 있잖아요 그 프로포션이 있는데 그거 혹시 출시하실거에요 지금 그레이트다간 GX이라서 최초화에서 나오는 레젠도다간 레젠도다간은 기각이 아닐까요? 그레이트다간 GX의 캐논 전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는데 전개 모습이라는게 혹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싶으신건가 합체하신건가 아니면 꺼내는걸 보고싶으신건가 그거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면 파츠 있을거라서 한번 할수는 있을거 같은데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뒤에 빠지게 해놓은거 아닐까요? 그쵸 그쵸 서브용자는 따로 안나오나요? 아 서브용자는 다른게 안나오나요? 서브용자는 다른게 안나오나요? 이게 사실 아까 방송전에 식사를 같이 하다가도 서브용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계속 어필을 하셨었거든요 그중에도 지금 뭐 랜드바이슨 부터 페가서스 세이버 레토가이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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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바이슨 페가서스 세이버 도라이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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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본버 스파이세이버 슈퍼가디언 슈퍼가디언 레드가이스토 안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고 기획자님한테 계속 이러면 안되고 그냥 우리가 코토부키가 쳐들어가야돼 회장님 만나가지고 얘기해야돼 샤도우머루가 있나요? 어 이거 직접 말씀하신건데 건넥스라던가 쉐도우제트는 어떠신가요? 원래 이름은 쉐도우마루 자 이제 쉐팅창에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아 저도 힌트를 쉐도우제트는 약간의 힌트라고 하십니다 힌트 아니고 답 아닌가요? 힌트잖아 그 코타이잖아 아 아 완전 좋다 너무 좋다 당연히 좋다 사겠다 도젠스키 도젠스키 지금 파이어제이 레커와 마크스캐논 스키비로 타이거가 스파비로 타이거가 발사했기 때문에 일단 간마크스와 쉐도우마루가 있으면 제이 레커가 전부 캐릭터가 일상적으로 생성되어 일단 근데 륙크파이어 라고 생각하겠다고 생각하시네요 지금 파이어제이 레커 아니면 슈퍼비로 타이거 그래서 쉐도우 마루랑 건맥스 쪽만 있으면 캐릭터 쪽으로 일단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생각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 저글을 한번 진행 중 느낌인데 일단 만들어만 주세요 돈은 있습니다 일단 스쿨테 구다사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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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얄리님 혹시 또 채팅창에서 질문하실 거 오 소식 없는 반관 소식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관 네 네 네 네 그레이트 반관 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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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레이트 반관이 곧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오 다음 주라든가 이번 달 말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야 도토부키아가 일을 진짜 정말 열심히 하네요 정말 아 저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다 네 다간에서 제일 좋아하는 명대사가 뭔가요? 아 다가인데 이제 막 스키나 어 막 세리프 세리프? 세리프?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아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구하러 가는 에피소드예요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넨다 무넨다 어 그리고 또 형님도 한번 채팅창 보시고 아 저 저는 형님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설명 아 아 아 설명서 좀 글씨 크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다간 좋아하지만 다들 지금 노안 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아 댓글창에 눈 건강식품을 복용 중이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설명서를 좀 비꼬 네 아 組み立て説明書 폰트의 사이즈 문자의 사이즈 문자의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아 로간이 아 아 組み立て 힘들어 아 오케이 그럼 개발팀이 얘기해두겠습니다 아니 지금 손으로 나도 나도 다 이렇게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조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동조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동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먹고 있다는 분이 계신데 루테인 루테인 드시고 계십니까 좋은 거예요 관리하면 우리는 네 거리 조절 초점 탄력 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제품 출시에 대한 질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어 방간 서브웨폰 기획이 있냐고 방간 서브웨폰 기획이 아니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아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엘린님 뭔가 있어 계속 있어 프레임걸 시리즈에서 용자 프레임걸 지금 뭐 저것도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것도 혹시 계획된 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지 아 크로스 프레임걸 가구가이가 있는데요 네 다른 유지자도 크로스 프레임걸 가능하실까요 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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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원하시나요 어떤 어떤 용자가 이런 식으로 됐으면 하시나요 자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어떤 용자가 좀 출시되고 여러분들이 좀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지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쭉 마이트가인 제이데커 제이데커 다가 선가드 하이버하더 사탄 제이데커 사탄 제이데커 아 약간 섹시하겠는데 하이버드 도라이아스 아 여성들은 어떤髪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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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만들어지게 된다면 머리카락 색깔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머리카락 아니 우리를 조련 중이십니다 머리카락 색깔 자 우리 의견 전달합시다 머리카락 색깔 헤어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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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해드릴게 나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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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보이는데 아오이 아오이야? 파란색 나온다 파란색 백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아무래도 로봇 색깔이 좀 들어간색이 있으니까요. 금발이면 골드론도 좋을 것 같은데. 다간으로 하면 되고 파란색 하면 되겠네. 파란색이 원래 또 메인 컬러니까. 저런 질문도 오셨으니까 한번 드려봅시다. 한글 설명서를 만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네. 한국어 설명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영어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네. 개발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봅시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예 못 만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개발팀에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국사람들에게 큰 선물! 스페셜 프레젠트다! 죄송합니다 반말이라. 아니 아니 아니. 유부로니까. 그래서 그 설명서는 한국인들에게 한국 프레젠트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文字에... 뭔가 한국도 읽을 때, 더욱더 작은 상황이 되었을 때 더욱더 보이므로 그래서 그 조절을 해봅시다. 글자 사이즈도 좀 더 조정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글이 있었어요. 왜요? 치바 형님 정말 멋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치바 형님은 멋있어요. 네, 진짜 엄청 많이 하시네 김우는, 정의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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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질문에도 있었어요 머리가 고민인지 자연산인지 아, 머리는 머리의 스타일이 지지언과 파묻을 했는지 어떤 스타일이지만 이 스타일이 아니지 넌, 코멘트 너의 유리자 전설의 유리자 어떤 헤어 왁스를 쓰시는지 한 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왁스와 어떤 왁스를 쓰시는지 한 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가스비인가? 가스비 무슨 컬러 쓰시는지 한 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진짜? 진짜? 진짜요? 치바 형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입니다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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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가장 많은 질문이 후속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질문이 지금 이 후속상품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네 이 후속상품이 어떤가 네 네 아직 아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아직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타이틀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다음 타이틀을 발표해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오늘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데 지금 다가 변신 되냐고 물어봤는데 변신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어디까지 이렇게 가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가동이 아, 어디까지 가동이 되는지 아, 어디까지 가동을 하는지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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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기입니다. 이쁘게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하셨던 분이 만드는 그런 프로포션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포즈들이 어떤 포즈가 나올지. 우와 깔끔하다. 이거 사실 이렇게 무릎 꿇기 있잖아요. 한다고 설명은 했지만 해보면 잘 안되는 로보트들 많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그냥 피스부리하게 되는데 이거 완벽하게 되네요. 이거 완벽하게 되네. 개인적으로 데코드 때보다 훨씬 이뻐졌는데. 와 진짜 이쁜데. 와. 일반 다간도 가동 좀 보여달라고. 이게 일반 다간 아닌가? 일반 다간이 이거고요. 다간이 X. X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간X도. X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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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가동이 있는 것 같아요. 날개 부분 가동을 합니다. 아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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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모가 뭐예요? 다리도. 아 형. 내일 성격 잘 나오겠는데. BTS. 아 BTS가. 나 지금 정신이 잃었다. 아 물론 BTS 분들이 글로벌 스타지만. 아니. 다간 이마에 센서도 도색이 안 된 건가요? 이거 자세히 한 번만. 얼굴 자세히 클로즈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쪽에. 죄송합니다. 포즈 하시는 동안. 얼굴 한 번만.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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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한 번만 클로즈업 해주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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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좀 씌우고. 그리고 포징을 완성하셨습니다. 포징 봐라. 와. 와. 아 얄리님. 포징 잘 하시는데. 달라 달라. 잘 하신다. 와 진짜 잘 하시는데 포징. 우와 멋있다. 야. 근데 이게. 또. 사실. 뒷모습을 좀 봐야 돼요. 뒷모습. 우와. 좀 좋다. 뒷모습이 느낌이 좋다. 뒷모습 진짜 멋있어요. 우와. 포징 미쳤다. 디자이너랑 다르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한번. 포징 이케를. 포징 이케를. 포징 이케를. 포징 이케를. 우와. 멋있다. 영롱하다. 와. 전문가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GX도. 네. GX도. 여기. 아직 안 나온 건데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자세? 네.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아예 포징 된 거를 한쪽에다가 모아놔도 이쁠 것 같아서. 음. GX에. 마스크 벗겨진 파츠가 있냐는 질문이 있네요. 아. GX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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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중인 파츠여서 이게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 한창 그룹도 수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살짝 이 정도는 여러분 가만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다양한 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와 진짜 멋있어 나오는 표지야 진짜 멋있어 다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이거는 바라는 거거든요 빨간 잠바 입은 주인공들이 용자식이 많잖아요 주인공들을 저런 사이즈면 충분히 피규어로 나올 법 주인공들의 피규어화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시는지 유샤 시리즈의 주인공들 주인공들은 다르간의 세이지 유타 그런 캐릭터는 프라모가 피규어로 만들어진 건가요? 좋은 아이디어여 좋은 아이디어여 불가능하진 않은데 역시 수요가 있으면 불가능하진 않은데 역시 수요가 있으면 스크리즈별로 1편부터 쫙 나오면 동남기다 사이즈는 어느정도 사이즈는 어느정도 사이즈는 어느정도 거거익선 다간이 오만하니까 하프? 다간 반만에 좋죠 다간 X의 한 분만 movz 융급 한 번도 다간이 오만한 세이지 다간이 오만하니까 다간만에 다간 이 사이즈 다간이 오만하니까 다행이요 다행이요 포징에 대한 칭찬도 많고 또 후속작에 대한 요청도 많고 아무튼 칭찬 일색입니다. 심형탁 화이팅도 올라오고요. 심형탁 젖은 뭐죠? 목 젖이거나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형님이 지금 야구 장가를 입었기 때문에 노출될 게 없거든요. 약간 손이 미끄러지시거나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일반 코어메카인 다간의 페이스가 3개던데 다른 페이스에 해둔 거 실물 없을까요? 아, 다간의 다른 표정 파츠를 입었던 다간을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파츠를 바라내야지 않기 때문에 4개의 표정을 입고 있습니다. 아, 3개의 표정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표정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얼굴, 머리 자체를 분해를 한 번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표정이 세 종류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상품을 구매하신다, 받아보신 다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와, 진짜 이렇게 Q&A를 길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거의 다 풀어드리는 방송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 외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속시절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같은 표정은, 흔치색색색이 흔치가 dams Тут 여러 입장들이 흔치색이 오는 oh, 조금 이상한 거에 어렵다고 검은 선? 아니, 여기 검은 색깔. 여기 별 부분에 검은 색깔. 아, 그래. 테두리. 그 편 선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무акс은 알지요. 파츠로는 어렵다고 아, 파츠로는 어렵다고 진짜 쓰니까 너무 작아서 파츠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가슴에 검은 걸 이제 넣어 달라 이 말씀이신데요? 오늘 보면은 별모양 부분에 별 모양 부분에 검은색이 색깔이 채워져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되냐 라고 또 질문을 해주신거죠? 노란색 별 모양의 파츠가 제대로 분할되어 있어서 분리된 상태에서 그 테두리 부분을 마커라든가 에나멜로 간단하게만 칠해주셔도 색깔 재현이 된다고 합니다 펜과 아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마커 같은 거 쓰기 힘드시면 이거 작은 부분을 단순히 먹섬펜 같은 걸로도 간단하게 칠할 수 있거든요 그냥 진하게 이렇게 여러 겹 칠해주시면 돼서 혹시나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그냥 먹섬펜 같은 거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누적 시청자 수가 안보여서 혹시 작가님 저희 몇 분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일부러 안보여주신거 같은데 26만 분이 지금 봐주고 계셨고 마지막으로 한국 축구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26만 명이 아시안컵 중인데도 26만 명이 아시안컵 중인데도 26만 명이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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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오실거에요 아 그리고 그럼 다음 뒤에 또... 또 오실래요? 또 오실래요? 또 또 오실래요? 그 다음에 또 오실래요? 다음 이거는 또 오실래요? 또 오실래요? 제가 슈퍼빌드 타이거의 방송을 방송을 나눠주셔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고 SNS에서 즐기고 있었는데 정말 이 방송에 오가게 된다고 생각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슈퍼빌드 타이거 때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발매됐을 때도 SNS라든가 이런 많은 후기들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의 후기들을 보면서 정말 이번 방송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SNS의声優의 오키아이 료타로우가 정말 사랑했고 이 방송에 오가게 된다고 생각하셔서 오늘 이 방송에 오가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멘트에서 오늘 이 코멘트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과 이것이 필요한 것들을 반응하고 라인넛을 변경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송에 오는 것과 한국에서 일본에서 발표한 것과 처음에는 이 코멘트에서 발표한 것들도 그저히 알아보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큼 봐주셔서 갑자기 세계에서 발표한 코멘트에서 발표한 것들은 코멘트에서 발표한 것들은 그래서 그 슈퍼빌드 타이거을 담당한 성우 분도 그 당시 굉장히 좋아해주셨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앙케이트들 많은 반응들 보여주신 것 덕분에 실제로 이후에 상품 발매 순서를 좀 바꾼 게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와가지고 아예 그때는 한국에서 키덜트쇼에서 아예 첫 발표를 아예 첫 발표한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축구보다 용자다 한번 생각해달라고 사카 유리 유사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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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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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이거 선물로 하나 드린다고 쓰기 크루 토끼님과 짬파 프레젠토니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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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오시면 야쿠토쿠 야쓰기 야쿠토쿠 야쿠토쿠 사이즈만 알려주시면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쇼인님께 여러분 뜨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리야또 고자이마스 야 어떤 그 커머스 방송에서 형님 이렇게 직접 기획자분들 모시고 또 Q&L을 다 받고 이런 시간을 만들고 또 키덜트쇼에서 언제 최초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다음에 나오면 한 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다 너무 감동입니다 이거는 쭉쭉 커 나가는 키덜트쇼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